오늘 정부와 여당은 당정회의를 열고 관광, 숙박시설이 지금보다 용이하게 학교 주변에 들어설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학교 주변 유예시설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인식은 지난 3월 규제 완화 끝장 토론 때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그때 학교 주변 호텔 건축 금지가 청년 일자리를 막는 죄악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대통령 인식이 이러니 대통령의 모교와 어린 후배들을 도박장으로부터 지켜달라는 호소가 통할 리 없습니다. 어제 이 시간에 보도한 대로 박근혜 대통령의 모교이기도 한 용산 성심여자 중고등학교 근처에 마사회의 화상 경마장이 들어섰습니다. 대선 전 직접 방문하기도 한 모교의 일인데도 대통령은 꿈쩍도 안 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해가 갑니다. 학교 주변 등하굣길 문제에 대한 일반인들의 감정이나 인식이 대통령에게 있기가 어렵습니다. 대통령은 최고 권력자의 딸로서 중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등하굣길의 기억이 우리와는 매우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뉴스K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